2024년 5월 25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전자가 황산 화재로 작용할 수 있는가? 좋은 아침입니다. 그제의 아침 편지에 이어 오늘은 표제의 논문 두 번째 편으로 코르티솔리듬과 접지에 따른 생리적 변화, 치유와 회복 부분을 번역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솔리듬. 갈리와 테플리츠가 문서화한 코르티솔리듬의 정상화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은 지구 전기장의 알려진 일주기 리듬은 신체의 코르티솔리듬의 생물 시간 또는 시간 설정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부도체의 절연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이 지구의 전기장과의 연결이 차단되면 몸의 일주기 코르티솔리듬의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면 패턴의 장애를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이 있는 신발의 착용은 비교적 최근의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인간은 지구상에서 직접 맨발로 걷고 잦거나 편안함을 위해 가죽과 집신과 같은 자연적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천연 물질은 신체에서 자연적인 땀과 결합될 때 지구에서 신체로 전자의 전도를 허용하는 적절한 전도성 재질입니다. 셀리의 성구적 코르티솔 연구 이후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방어의 핵심 요소로 널리 간주되어 왔습니다. 실험실 동물에 대한 수천 번의 실험에서 셀리는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셀리가 경보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응은 방어의 재행동이 극대화되는 저항 단계와 방어가 감소하고 사라지는 소진의 마지막 단계가 뒤따릅니다. 셀리는 이 세 단계 반응엔 경보, 저항, 소진을 일반 적응 중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하게도 그 과정에서 고혈압, 심근경세, 신생화증, 소화성 괴양 및 루마치스 간절령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구별할 수 없는 병리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질환은 셀리가 적응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갈리와 테플리츠의 발견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서 코르티솔의 역할에 관한 셀리의 초기 발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일주기 코르티솔 리듬의 붕괴가 수면 장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밀도 감소, 면역 반응 감소, 기분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및 비정상적인 포도당 수치 등 여러 가지 불리한 건강상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수면 조절에 연루되어 있으며 코르티솔의 24시간 과다 분비는 질병과 구별할 수 없는 병리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질환은 셀리가 적응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갈리와 테플릿의 발견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서 코르티솔의 역할에 관한 셀리의 초기 발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일주기 코르티솔 리듬의 붕괴가 수면 장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밀도 감소, 면역 반응 감소, 기분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및 비정상적인 포도당 수치 등 여러 가지 불리한 건강 상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수면 조절에 연루되어 있으며 코르티솔의 24시간 과다 분비는 만성불면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또한 염증성 통증, 통증 인식 및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후속 보고서는 인체를 지구에 연결 접지하는 것이 지구에서 몸속으로 자유전자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에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의 황산화재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셀리가 묘사한 반응의 질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현대의 질병들과 만성염증을 암시하는 최근의 의학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접지에 따른 생리적 변화, 2006년 휘발리에 모리 및 오시만 박사 등은 58명의 건강한 성인 피험자에 대한 접지 영향을 문서화한 이중맹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접지는 통계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뇌파도 근전도 및 혈액량 맥박으로 측정되는 신체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긴장감의 거의 즉각적인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종합하면 접지 직후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긴장의 감소 및 자율신경계의 변화 등 생리학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두 피험자의 사다리꼴 근육 긴장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근전도로 측정됩니다. 접지선이 연결되는 순간 긴장도의 사실상 순간적인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긴장된 근육은 이완되고 저압의 근육은 정상적인 긴장을 일으킵니다. 고긴장근 실험 전날 부상으로 인한 급성통증을 경험한 개인으로부터 얻었고 저긴장근 가로 하부 트레이스 가로는 정상적인 피로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접지 패치의 연결을 통한 승무근 표면 근전도 기록의 변화 고긴장의 근육 가로 상부 트레이스 가로는 실험 전날 부상으로 급성통증을 경험한 개인에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저긴장의 근육 가로 하부 트레이스 가로는 정상적인 피로를 가진 사람에게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SEMG 표면 근전도 치유와 회복 신체의 접지를 통해 기록을 향상하고 보다 빠른 회복 촉진 및 부상으로부터의 복구 시간 단축을 도모한 접지 효과는 제퍼리 스펜스 박사에 의해 렌스 암소트롱이 이끄는 미국 사이클링 팀의 가장 최근 세 번의 뚜루 드 프랑스 우승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투어 중 스펜스 박사의 임무는 팀의 건강과 최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어는 과학 탐사가 아니었고 세계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 경기 중에 사용되었기에 치료의 가정과 효과들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펜스 박사는 경기력의 최첨단에서 경기하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는 접지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도 투어에 처음 4년 동안 사이클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다음 관찰은 스펜스 박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처음 4년 동안 접지를 몰랐을 때의 처치 결과와는 달리 접지 기법을 사용한 이후의 처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과 연관성을 가져왔습니다. 통증의 감소, 진통제 사용의 감소, 더 나은 수면, 더 빠른 치유, 질병의 감소, 구강 건강의 개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더 나은 능력, 보다 안정적인 심리적 성향, 더 많은 활력과 에너지, 더 편안함 느낌, 항상된 활동의 범위, 긴장의 감소, 흉터가 덜 생김, 더 큰 힘과 지구력, 시차를 느끼지 않음, 뻣뻣함과 통증의 감소. 스펜스 박사는 또한 의료적외선 영상을 사용하여 예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땅과 연결 접지하면 염증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임상실험 결과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토요일 대모산에서 증언해 주신 문영희님이 15년 동안 알턴 무서운 메니에르병, 말초신경증 등이 애완경 코코 덕분에 금년 2월부터 하루 4시간 이상 대모산을 맨발로 걸으면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며 염증 등이 치유되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몸무게도 과거 삐쩍 마른 상태에서 10kg 정도 불어나며 정상으로 돌아온 감동의 증언을 아래에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이 11살이지만 산을 하루 4시간 이상 타며 신체 나이 3살을 유지하는 애완경 코코가 각종 자가 면역 질환과 우울증 등 극단적인 절망상태에 몰렸던 주인 문영희님의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를 돕는 이 극적인 눈물의 감동 스토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님과 코코두 생명체의 아름다운 공생과 연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아래 영상을 들으며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어제 당진 문화원에서 약 200여 명의 시민들 앞 맨발 강의 후 맨발 치유에 증언을 하신 두 분의 증언을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417 무지 외반증 고혈압이 맨발 걷기 9개월에 거의 다 나아지고 4년 전 수술 유방암 정상으로 젊고 활기찬 삶을 구가하다. 장영복 가로 여 73세 당진 가로 맨발 걷기 치유 사례 418 땅을 파 몸을 묻고 하루 5,6시간 맨발 발자 벼락 같은 섬광 지나며 전립선 암 4기 종량과 통증 엄지 발가락 통증도 눈녹듯이 사라지다. 감금형 가로 78 가로로 올려놓았으니 많이들 경청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의 양입니다. 스토리의 양입니다.